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1900년대에 우리나라 강화읍교회라는 곳에 과부교인 김씨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복섬이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만큼 재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부교인 김씨는 80세가 넘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그에게 신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교회 교인들과 자신의 종인 복섬이를 집으로 다 불러들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자신의 종인 복섬이의 노비문서를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복섬이의 뜻을 존중해서 그를 자기의 양녀로 삼았습니다. 한순간에 복섬이는 종의 신분에서 양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자녀가 없던 그 김씨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 또한 큰 결심과 결단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과부 김씨의 행동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특별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꼭 저렇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마다해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리뽀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지를 비교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첫 아담과 또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돈 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둘의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첫사람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타민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리포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빌리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전에 제가 정말 교만했던 그때를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다시 붙들게 하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후에 어머니가 개척하시던 교회에서 3년 동안 함께 동역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목사님에게 주의종을 함께 걸어가는 아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역하면서 섬김과 순종보다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역에 제가 하나하나 다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누가 오겠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부응하겠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고 얼굴이 붉어졌면서 얘기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자 오늘 전도하자 하면 어찌나 제가 귀찮아하고 불평만 했던지 참 교만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도 종의 모습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모습 그리고 목사님과 같은 위치에서 감독자가 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을 믿고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실제적인 마음과 내 실제적인 삶에는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고 정말 철저히 회개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분명한 말씀이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나에게도 허락하소서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온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교만이라는 것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품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로를 타던 아담은 그 마음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죠.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을 심겨주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속삭임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셨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는 철저히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 소원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뜻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분명하고 확고한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은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은 이러할지라도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인님 예수 그리스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붙든 불순종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트디부아르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신학생 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은 선교사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시간, 두 시간은 거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신학을 배워서 신학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 리더십도 있습니다. 스무 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잘 리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의 가장이에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또 수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좋고 배우기도 했고 리더십도 있고 집안에서는 가장으로 살아갑니다. 영향력이 있었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역함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찬양 한 곡을 정하는데도 선교사님께 다 물어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고 다음 찬양으로 넘어갈 때도 선교사님 다음은 무슨 찬양을 할까요? 또 무슨 사역을 할 때마다 선교사님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 물어보고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가 사역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저 엘리멜렉과 같은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묻고 구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것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행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 안에서 행하도록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동등됨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때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결국엔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온통 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보단 섬기려 하셨고 대접을 받기보단 대접하려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많은 겸손의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했던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3년 동안 동거덕락하며 정말 가족과도 같이 여겼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죠. 친히 자신의 몸을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당시에 종이나 하던 일입니다. 집에 들어온 손님을 위해서 발을 닦아주던 일 종이나 하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존재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 다해서 겸손하게 행하고 섬기는 것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 앞에서 내 생각과 기분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충분히 그래도 된다 우리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상사의 말에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섬기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만큼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조금만 틈이 보이면 비난의 말이 오고 가고 하진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에서 이해하고 또 온유의 모습을 보이지만 정말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 또 자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이해와 온유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 자녀 배우자 친한 이웃에게 무례히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다고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아닐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나의 교만인 것이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결국 그 삶은 날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주님의 그 선하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순종하려 했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이들에게 섬긴보다는 대접과 인정만을 갈망했던 나 자신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내가 얻어서 또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우리 하나님이 돋보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겸손함으로 섬겨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 가정 안에서 관계든 회사 안에서 관계든 교회 공동체 등 그 어떤 만남 속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시고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던 교만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선택적인 순종만 했던 그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악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겸손함이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품어지길 기도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던 그 교만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선택적인 순종만 했던 나의 불순종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되약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다시 주님 안에서 눈을 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소서 지금 내 안에 내 마음에 품어지고 내 생각에 떠오르는 바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겸손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마지막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짚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품어지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품어지고 내 생각에 떠오르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오늘 그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붙듭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시니 주님 그 일이 당연하게 이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내 Vielen, 여유,